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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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다. 지금까지 한 명의 러빙맨 촬영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수영 씨하고 드시고.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위험스럽지 않겠느냐. 뭐 편집을 하셔도 이건 상관이 없는데. 왜 금의학원을 했을까? 신이 내린 벌. 죽어라. 저도 여자친구만 만나보려고 일부러. 내가 믿는 신한테도 내가 버림받는 사람인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교원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로화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nickel crecirk 북고시스쿨과 백화점 상품권 수행점 상품권을...